안녕 수고하여 아 이거 그게 우리 도놈은 차가 너무 질게 달려서 세우기가 없네 이면은 제가 나와요 우리 시청자 식구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왜 안바닥하는거야 왜 안바닥하는거야 왜 안바닥하는거야 왜 안바닥하는거야 준다는데 녹음하고있냐 언니야 이거 해야지 우리 빙고 연습 제대로 한번 더 하자 따라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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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라 따라따라 하이 잘한다 우린 진짜 골치아픈 멤버야 응 응 응 안녕 아이고 딴거리 응 응 가능하나 구독까지 와요 알림 설정 저 유튜브하고 우리는 당장 10초 아 구독했어요 2,250원 이쪽으로 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땡큐 고등학생 2학년 1학년 1학년 오전체험이랑 3일 응 글씨 되게 빽빽하게 잘 적었다 이게 무슨 감옥이야 이게 한글을 봐도 모르니 응 열심히 해라 야 잘 가 보통일 아닐세 보통일 아닐세 보통일 아니지 우리 천명구독자 이벤트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천명구독자 천명구독자 하면은 뭐 공략을 하나 걸자 응 그래야겠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 됐든지 오순절에 서유 두 가지 그러나 운명능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흥미 sí 구독가 좋아요 알림 설정 잘 가 헛간세 협찬 자막 말 보던 분들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